오늘 오전 10시쯤 횡성군 우천면에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씨가 20m 높이인 공장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평창 박림에서는 어제 오후 굴착기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가 쓰러지는 나무에 크게 다쳐 원죄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벌목을 하다 64명이 숨졌는데 이 중 40%가 겨울철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